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합니다. K-방역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길 개척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.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대면 검체 채취가 필요한 현장을 중심으로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